우리 왜 이런 질문 하잖아요. 결혼한다고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 이상형. 많이 물어보죠. 어떤 여자 좋아해요? 라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어떤 여자 좋아해요? 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외모를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지 않아? 지금도 봐요. 그런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비율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은 그 사람의 신앙이나 코드 나랑 맞는 거. 어떻게 보면 마음 맛인 거죠. 중심인 거죠. 그러면 안 해드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주장하려고 이런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뜻하신 배우자 제가 잘 알아보고 싶고 또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더 붙잡아야 될 가치와 이거는 내 욕심이구나 하고선 내려놔야 될 것들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하죠. 하루에 지금 사는 걸로 보면 스케줄 많고 하나님 만나는 일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시간은 좀 챙겨야 되겠다 하는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몇 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나 그러잖아요. 시간은 중요하되 급하지 않은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뻥 터지는 그런 급한 일은 아니게 보일지라도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선순위이지 않을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든지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문가 성실로 임해야 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도 또 이것과 동일시하게 또 중요한 거죠. 노래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서 월요일이 저한테는 그렇게 좀 우선순위의 시간이에요.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날 제자훈련하고 또 성경공부 배우는 날이잖아요. 평일 중에서는 저는 월요일 그리고 주일은 당연히 당연히 교회의 우선이고 예배 우선인 거니까. 그렇게 두 가지 큰 기둥은 있죠. 요일로 따졌을 때는. 혹시 주위에서 예언기도 해주겠다고 붙는 분들 없어요? 없어요. 저는. 예전에는 많았어요. 제가 말썽 공부하기 전에 많았거든요. 그리고 말썽 공부하기 전에 신천지도 저한테 다가왔었어요. 별의별 일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안 다가와요. 이제 바로 서 있으니 건드려봐야 소용없어라고 방향을 틀었나 보다. 네. 그리고 몇 번 건드렸을 때 다 말씀으로 쳐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못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나이트 이런 데 안 다녀요? 나이트 안 다니죠. 클럽 안 다니고? 예전에 갔었어요. 클럽은? 안 다녀요. 재미가 없어요. 가보기 쉽지 않게? 쉽지도 않아요. 가서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받아서 앉아있으면서 애들 노는 거 구경하는 것도 싫고? 예전에 다 구경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구경. 노는 거 다 비슷비슷하게 놀더라고요. 제일 재미있는 게 예수님 아는 거 노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재수없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고 그 말씀을 제가 또 나누는 시간도 너무 재미있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목사대라는 사람 되게 많다? 아 목사야. 어때요? 목사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좀 하지라고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많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고 저는 가수 선교사인 거죠. 다 각자가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주부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하나다. 청소년, 청년 문제는 많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만 잘 키워도 이 정도까지 문제는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그 부르심 앞에 선교사인 거지. 꼭 은혜 받으면 신학대를 가려고 하고 가수가 은혜 받으면 CCM만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CCM 내는 거 나쁜 게 아닌데 자기가 하는 가요의 그러니까 세상 대중음악에도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음악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무조건 은혜 받으면 CCM이고 세상음악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나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음반낸 거 중에서 본인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있었잖아요. 마지막인 것처럼 이라는 곡이에요. 거기서 보면 브릿지에 이미 이루어진 또 이루어질 우리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삼시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칭의, 그리고 또 이루어질 우리, 성화와 영화 이것을 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추려냈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인 것처럼은 당장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첫째 되는 개명이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한 내 주위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사랑하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곡이에요. 뭐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가려고 애쓰는 게 그냥 애쓰고 있어서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즐거워 보였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애쓰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담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미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네. 몸이 반응할 때까지 젊은 남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젊은 청년들에게 피 끓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그 뭐냐. 그 뒤에서 욕하지 말고 나한테 메시지 보내요. 저랑 같이 나누면서 풉시다. 저랑 같이 풀어요. 풀다 보면 풀린다. 풀려요. 여러분들께 꼭 그 남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 음란? 그거 뭐 잠자리 우리가 그 상황 다치면 그거 이겨낼 수 없어요. 사실 그거 이겨내는 거 보통은 아니고 그 실력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더 힘을 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자유의지를 두다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그런 죄에서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거를 정말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게 곧 영정예배다. 몸과 영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냥 몸을 계속 아버지께 드려보세요. 예배 자리 놓치지 마시고 계속 몸을 쳐 복정시키는 거죠.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 진짜... 나라면 너 치겠다 누가. 아니 날 쳐서 복... 이게 아니라 네 몸을 치라고. 너 치고 싶다. 양균성 만나기만 해봐. 그럴 것 같아. 진짜 한번... 네. 그렇시다. 만나줘야죠.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만나서 나를 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제일 문제시하는 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성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무너지고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생활도 망가지고. 망가져요. 엄청 망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균성이가 하는 걸 나도 하고 싶은데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균성이 대단해가 아니라 균성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균성 씨 만나면서 후배지만 참 배울 게 많은 친구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오늘 더 확인을 했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그건 그냥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강의이기 때문에 제일 앞쪽에 나와 기억니은 할 쪽에 내 앞에 그래서 강균성 앞에 있거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 많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보세요 하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여보세요. 아 잘못 누르셨구나. 알아서 끊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서 조금 먹어도 잘 살고 많이 먹어도 잘 사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네. 마지막으로 방송 듣는 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며 진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니까 허튼 거 붙잡지 말고 우리 하나님 붙잡으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자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있고요. Absolutely. 게요. 여러분의 husus 음식们 다녔 크 mang 수 는